우리 명예 교수님이시고 매 학기마다 와서 특강을 해주시는 김재인 교수님이 오셔서 하실 때 예정일께 음악을 해야 될 것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연습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나를 내 마음 아직도 널 누리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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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노래 잘 들었고요. 아름다웠습니다. 진짜로. 우리 눈빛이나 서 있을 때 어떤 어떤 마음 자세로 기타를 들고 있어야 하는가 그게 늘 안타까워요. 저는 누워있었는데요. 나는 누워있었다? 으악! 선배님. 그렇죠.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멜로디를 중요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라는 이 나라는 말이 아름다워서 가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일상에서 오케이? 땡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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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